무한뻘락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통영양식꿀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내산이고요. 흑산도 홍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바라족입니다. 신선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맛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속 시한은 잡니다. 절대 안 크고요. 가성비로 드시는 바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티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4분의 1상자 7만원이고 한 15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가장 많이 나가는 한티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물도 너무 좋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대 파갈치인데요. 어제보다 씨야를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씨야를 좀 더 큰 편인데 속 씨야를 잡니다. 이 안강망배는 속 씨야를 좀 더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위 특대 먹갈치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3위 특대 먹갈치도 한상자 20만원이고요.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3위 특대 먹갈치도 경매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풀치도 경매를 받았고요. 한상자에 7만원씩 판매합니다. 그리고 고시삼치 같은 경우도 이 씨야를 좀 더 큰데요. 아래 씨야를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자에 8만원, 반상자 4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에 3만원, 10마리에 5만 5천원이고요. 지금같이 날씨가 추운 날 통치로 지리탕에 드시길 마세요. 안녕하세요. 원동사입니다. 오늘 유자망배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유자망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자망 100미하고 140미, 160미 경매를 받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섞인 바라파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 700상자 정도 들어왔고요. 백미파족이하고 바라파족이를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강망배의 영상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통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은데 어제보다는 통치의 물량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그렇게 싸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바라족이들 이쪽 라인에서 제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쪽 라인에게 작은 건 시야를 빠져가지고 되게 시야도 좋고 굉장히 선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경매를 받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바라족이 굉장히 선도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사이즈가 속 시야를 자라요.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맛은 이 바라족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도가 좋기 때문에 이 바라족이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바라족이만 드신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한 팀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는데 4분의 1 상자 7만원이 한 15마리 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갈치가 조금 무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멸치하고 조기하고 고등어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배가 뿔룩 이렇게 조금 나오신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무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되게 보리새우를 오도리를 제가 판매했잖아요. 근데 오도리를 판매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나오면 보내드리고요. 이쪽 라인에서 중요한 게 바라족이가요. 이쪽 라인을 자세히 보면 작은 게 안 빠졌어요. 작은 게 안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저렴한 상태입니다. 왜냐? 작은 씨알을 안 빼면요. 속 씨알이 거의 깡치만 수준이거든요. 젓갈조기만큼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빼다 보니까 속 씨알을 안 빼다 보니까 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가격대로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게 없습니다. 다 보시면 풀치 이주의 모습 보이고 예전에 여름때 갈치 생각하시나요? 거의 중갈치가 그래도 중갈치 3.5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되게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버 기타 자버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30미 통치도 여기서 경매를 받았고요. 새우 같은 경우도 대화도 경매를 받았는데요. 자연산 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매를 안 받았는데 선도가 좀 떨어진 기분이 들어서 저희는 오늘 패스를 하고요. 이게 각각 생각하드마다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은 더 싱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덜 싱싱해서 경매를 패스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각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바라조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추운 겨울이 되면 바라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사주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중매인한테 이심위 통치도 이제 경매를 받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금액대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더 터져야 통치 가격이 확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터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가격대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돔이 보이고 있죠. 제가 참돔은 봄이 가장 맛있고요. 그리고 참돔은 제가 말씀드려요. 벚꽃 필 때 먹는 참돔의 맛은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참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살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이제 가을 겨울에는 강성돔이 나오죠. 저도 안도판장에 만약 강성돔이 나오면 무조건 경매를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강성돔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늘 풀치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 많이 나왔고 풀치도 한 상대에 7만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래가치가 상대가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영상으로는 모든 화면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실제로 보면 어떤 게 물이 좋고 물이 안 좋은지 가늠하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더 자세히 영상보다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진짜 바라조기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좀만 더 커져버리면 금액대가 확 올라가는데 속씨앓은 바라조기만큼 작으니까 의미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칠석조기는 절대 경매를 받지 않고요. 바라조기 위주로 경매를 받습니다. 가성비 대비 되게 좋은 참조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고요.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조기입니다. 그래서 꼭꼭 한 번씩은 4분의 1 상자라도 꼭꼭 사서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 조기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바라조기 홍보대사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조기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꼭꼭 한 번은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